양날을 모두 가져갈겁니다 자, 좌측에서 전북전주공보 올라갑니다! 아, 마지막에 수비가 쫓아내네요 아, 마지막에 어, 지금 수비가 어, 지금 넘어졌습니다 슛! 마지막까지 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수비, 다시 전북전주공보 올라갑니다 전기국 힙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전주공 슛! 아, 좌측 하지만 up-side네요 아, 좌측입니다 그리고, 슛! 자, 앞주일숲입니다만은 자,왜 슛! 자, 지금도 계속해서 어! 지금 상황으로 연결했습니다. 몰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슛! 아, 지금 마지막에 자, 마지막 슈팅까지 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있었고요. 자, 슬 올라갑니다. 아, 마지막까지 칼을 대봤지만 자, 저 측면에서 자, 몰고 들어가면서 슛! 아, 지금 어!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 슈퍼가 잡아냅니다. 자, 이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공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자, 슈퍼 올라갑니다. 아, 마지막까지 아,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자,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가슴트리핀! 아! 자, 갑니다. 자, 슈퍼 펀치! 아, 지금 아, 슈퍼가 놓쳤습니다. 아, 슈퍼 펀치! 처음보 선고 아, 부관전 아, 정기 중 근데 경기 모두 하나 가야 됩니다. 슈퍼 펀치! 어, 킥컥! 선방해냅니다. 자, 태성고 가 슈퍼 펀치! 이쪽을 잘 노렸네요. 다측으로 성공합니다. 두 번째 태성고 킥컥 슈퍼 펀치! 아, 키퍼 펀치! 또 선방입니다. 자, 황인재 선수 오늘 하나 해주네요. 슈퍼 펀치!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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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번째 기타운까지! 슛! 들어갑니다! 전국 전주군고 전비 특성고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벗어냈습니다. 아.. 보여줬고요. 하지만 승부차기 끝에 32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